안녕하세요. 찬양초나라입니다.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오늘 이 식물 소개하겠습니다. 이 줄기대는 사각이고 부드럽습니다. 잎은 층층이 나는 광대나물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층층이 잎이 나고 꽃이 필 때는 자줏빛으로 꽃도 참 귀엽습니다. 이 광대나물은 부러진 뼈도 붙인다고 하는 접골초라고도 부르고 나물로도 해서 먹고 국거리 볶음밥 비빔밥 등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한방에서는 보개초라고 해서 이걸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1일 9-15g씩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광대나물은 고소기록에는 쓴맛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먹어보면 쓴맛은 없고 담백한 그런 맛이 납니다. 또한 이걸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가루 분말을 해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이 광대나물은 특히 이 광대나물하고 냉이하고 같이 해서 국거리에 된장국 국거리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참 좋습니다. 합류하고 있는 성분은 비타민C, 칼륨, 칼슘, 글루코사지 등 성분을 합류하고 있고 이 광대나물을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신장기능과 간장기능이 튼튼해지고 신경통, 근육통, 관절력, 중풍 등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. 또한 사지마비, 반신불수, 근육이나 뼈가 쑤시고 아플 때 고혈압에 좋은 효능이 있고 혈전을 제거합니다. 뿐만 아니라 간을 회복하고 충농증이나 자궁군종 등을 치료하는 광대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산자촌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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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